최고 최악의 종목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이번 주 최고의 종목 좀 많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맛집 소개도 가장 궁금하고 이것도 가장 궁금한 건가요 그렇죠 맛집 소개와 최고의 종목은 가장 궁금한데 가장 인기가 있는 건 최악의 맛입니다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보였던 포스코로 제가 최고의 맛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철강주 이제 말씀드렸어요 철강주 다 좋았어요 웬만한 철강주 다 올라갔는데 그래도 이제 포스코가 대장주잖아요 맞습니다 대장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분기 영업이익이 1.5조 10년 내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최근에 은근히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만큼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높은 주가를 어느 정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도 실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언급드린 대로 이제 전방산업 자동차 조선 건설 업황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 철이라는 것은 굉장히 경기에 민감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철이 들어가는 산업도 좋겠죠 수요도 많아질 것이고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다면 철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고 철강 업황도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저효과가 포스트 코로나에 형성이 되면서 탑재가 되면서 포스코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철광석이 약간 공급 부족 현상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수혜가 된다는 건데 중국에서도 요즘에 환경을 많이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철강 생산량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이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안 좋은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줄여보자라는 기조예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는 철강이 공급 과잉이었죠 지금은 아니에요 없어서 못 산다라는 환경이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공급자 우위 환경이다 보니까 공급을 하는 포스코에는 어때요 호재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고 4월부터 이제 조선용 후판 가격이 톤당 10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 예전에 계속해서 못 올렸어요 가격을 왜냐하면 조선 업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못 올려요 업황이 너무 안 좋은 거를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 이제 컨테이너 선, 벌크 선, LNG 선 계속해서 이제 수주가 늘어나는 모습이니까 물론 그렇다고 지금 조선 업황이 확 좋았다 제가 잘 앞두고 있어요 여기를 한 번에 뚫어낼지 아니면은 뚫어내지 못할지 그에 따라서 50만 원 땅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포스코는 어쨌든 대형주니까 그리고 많이 달려왔어서 한 번에 뚫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진입은 좀 주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조금 더 보유해 나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이 포스코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철강주를 보자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 지금 철강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철강주도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니까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를 다시 한 번 체크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가져온 거니까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 뭐가 있는지 한 번 보시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최고의 맛 종목 한 번 볼까요? 제가 가지고 온 최고의 맛은 포스코 시리즈가 똑같이 갖고 왔는데 포스코 강판이라는 종목입니다 철강 주요 종목 테마 상승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 포스코로나 관련된 이슈와 저도 동질하게 보고 있는데 1분기에 이제 호실적이 달성을 했습니다 실적이 좋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카타게 시장 두각을 받았던 것 같고요 특히 포스코가 최대 주주로 있다라는 부분 앞서 포스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맞춰온 것도 아닌데 또 포스코 포스코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철강주가 이번 주에 너무 강해요 그렇죠 거의 테마주들 거의 다 같은 흐름들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알루미늄 동근 강판 프린트 라미 강판 등이 경쟁력 우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강판을 중요하게 보는 건 거래소 종목인데 소형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이 맞는 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없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저는 매력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포스코 시리즈들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은 굉장히 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테마군을 엮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테마군을 엮어서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또 지금 보시고 있는 테마군들 또 어떤 흐름들이 있나요? 그걸 또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제가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런앤원을 사칭한 방이 생겼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이 조금 인기가 있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함도 갖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런앤원이라는 이름의 방은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칭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에게 이제 정확한 교육 관련된 시험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대로 잘 오셔야 됩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내 입장을 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답변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좀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들 제가 최대한 제공해 드릴 테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대표님께 주식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네, 매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요? 네, 요일이 또 중요하죠 매일 급등하나? 매일이면 좋겠다, 그렇죠? 지금 급등하는 정보는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이 데일리 맵에서 8시부터 9시까지 방송을 진행합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저녁입니다 함께 또 급등하는 정목에 대한 테마와 이슈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양한 정보 또 함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